음 맵은 뭐 저한테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이네요 네 저 완전 배지에요 저 한 3, 4시간마다 밥 안 먹여주면 배고파합니다 배고파단 소리를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시작 발목 2 슈 돌 안되구요 샤프 하단 이런 카운터였죠 이타가 카운터 샤스카 원잽 슈 아니야 슈 돌 깔았어 어퍼 실패 플럿 퍼3가 확정 회신 샤스카 2 벽에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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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 발목 2 하단 죽고 빠밤 역가드 역심리 원투 따닥 투원 아니 이분 아니 사기치시네 사기죄로 고소할꺼임 꽝 우울이야 슈 돌 엘켄 엘켄 플래싱 하단 꽝 꽝 슈 돌 굿바이 빰빰 하단 원투 이런 원투 풀 톡톡 슈 돌 슈 돌 원잽 아니야 포스리 투 빰 아니야 어퍼 안되는구나 되는게 하나도 없어 갤러헤디님이 잘못했네 뭔지 몰라도 아무튼 잘못하셨네 원투 캡터스 좋아 빰 방금 뭔가 좀 이상했는데 로하 투 빰 아니야 포스 풀 원투 풀 포스리가 확정 인거 같죠 발목 투 에이앙 안되구 노 노 노 아니 상당히 피 못 10번까지만 추가하고 가신다구요 왜죠 아니야 대시가드 외모탐 웨이브가 왜 안되지 나이스 엘캔 엘캔 미들하이 안되구요 노 원 카운터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하단 굿바이 다시 오 다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이벌 겟레드님이지 흫 아니 무빙에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기는거죠 난 그게 궁금해 손 한번 보고 싶어요 미겔은 시기에 약하대요 원투가 확정 캡터스 좋아요 그래 좌슥 안나갔다 아니 슈 돌 나이스 투풀 투 포 아 투 쓰리 좋았구요 포 쓰리 엘켄 톡 굿바이 방금 카운터였죠 하단 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맥크로이가 잘못했네 맥크로이가 나빴네 죄송합니다 원투 램프리 확정 그래 슈 돌 아니 슈 돌 썼거든 화랑 대충 어떻게 바뀌는거냐구요 글쎄 어떻게 바뀐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죽고 땡큐 샤이 다크니스 켈러헤디님이 그동안에 뭔가 운영하는 방식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방금 왜 안 카운터지 방금 왜 안 맞았지 노우 노우 포 쓰리 발목 굿바이 전반적으로 딜링 흘링에 약간의 감소가 있구요 아냐 뚜리아 양잡기 짜잔 웨이브 뻥발 크랙 휴 두돌! 굿바이! 그리고 이제 압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드벤티지가 생깁니다. 콤보 데미지는 조금 약해지게 될 예정이구요. 상당히 많이 약해지려나? 잘 모르겠네요. 목이 있나? 죽어 죽어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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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 바랭은 발목쯤에 뭐가 다 있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. 즉 저한텐 하향이고 매크로야 선생님에겐 상향이라고요. 알겠어요. 하단! 아니! 아니! 왜? 떼차기 카운터 슈 포스리 원투미들 에어레이드 3타 실패 포스리 톡 발목 빠앙 굿바이 스벌로 메모리 하단! 아니군요. 에이앙 나이스 이런 아니! 아니야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애 의리야 하단! 아니군요. 샤프 플라 체인지 아니! 그걸 어떻게 흘려 이 괴물아! 으아! 괴물이 나타났죠. 어퍼 나이스 스볼 역가드 패턴 실패 왜 방금 안 일어나셨나 죽고 사망 달망님 어서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어쩌다보니 오늘 생일이에요. 헐 헐 헐 헐 헐 아니야! 늦었어. 바보 한참 늦었어. 세차기 실패 헐 포스리 풀 원투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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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슈 돌 이런 개소네 에이앙 꽝 원투 캑타스 아니! 아니! 양잡 포스리 로하 풀 꽝 발목 굿바이 따닥 까지 선입력이라서 시체훼손이라고 볼 수 없죠? 하단 였군요 포스리 아니야!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구요 저 선생님 아니 늦었어 바보야 아니야 아니 뭐하는거 죽고 이런 사망 우리야 퍼펙트 한 번씩 개념을 버릴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개념차도 문제야 음 4,900승의 코앞 4,900승의 코앞 슬슬 배고프다 그죠? 하단 호밍기 굿 왼플라가 확정 반투 실패 포스리 투 슈 teacher 양양잡기 오랜 슈 자자 아니 안녕 아니야 하님 나 тех Robot mascü 죽어간다 죽고 사망 흘려 꼴 흘릴걸 왜 안흘렸나 바보라서? 그럴 수 있죠 차슥쓰다가 카운터 하이킥 아프죠 아니 대시가들 왜 못하지? 늦다아 바보 매크로야 너무 늦잖아 죽고 배고파서 집중 안되기 시작 퍼펙트 더블퍼펙 당한거 같은데? 맞나요? 3퍼펙 당하면 게임 접어야되나? 홈인기 다행이죠 게임 아직 접을때는 아닌거 같습니다 어 아니야 뭐하는거야 도대체 나이스 슈돌 에이앙 엘캔 플래싱 벽광인가요? 높은 벽광이었네 슬픔 빰빰 역가드 패턴 짬발로 굿파이 하단 아니군요 슈우돌 원투 힐헌 상단에 피 무엇 퍼스리 플 아니 천재 천재 힐헌 룰 룰 룰 원투 망했어요 3퍼펙 그래도 한라운드 땄으니깐 게임 쳐볼 필요는 없네요 아유 스페인은 뭐라고 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스페인은 뭐라고 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세차기 쇠착이 에이씨 나이스 아니야 하 뭐하는 거야 바보 노우 나이스 으으.. 좋았다 벽걸이 잘못 쟌 건 별로다 톡 빠밤빰 발목 아니잉! 그걸 어떻게! 아니! 이게 프레임이 그렇게 되나?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? 뭐 이상했지? 파킷 발똥 십 오 아니 뭐가 이상했는데 확실히 퀘 으앗 으앗 발목 툭 꽝 안되네 형 추적이 안되 커킷 발동 15 흠 흠 흠 흠 흠 망했어어 흠 이 괴물을 어떻게하면 좋아 호밍, 실패 카운터, 아프죠 하단, 아니군요, 하단 아니, 캐셔도 되는거였어? 참 알았네 망했다 망했다 나이스, 슈돌 로하 이런 죽고 네 은하근혜님 들어가세요 몸조리 잘하시구요 굿바이 이런 3연패 빡세 빡세 슈돌 어퍼 나이스 어퍼 잘 깔았죠 격거리 어디지? 이쯤인가? 그렇죠 앉아 이런 포스리 원투 하단 호밍기 원투 옆가드 짬발 짬발 굿바이 천리니 선유님 어서오세요 여기 주캐가 떡상인 방인가요? 네 맞아요 잘 오셨네요 어퍼 노우 원투 따닥 따닥 툭 나는 왜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샤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게투 샘미슈로 마무리 굿바이 선윤님 주캐가 뭐였죠? 톡톡 빰빠밤 빰빠밤 하닛! 그걸! 그걸! 아니!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제가 봤음 헐 멀리도 보낸다 슈우돌 아 그게 안다 원 투 빰 더블 트러스트도 이번에 버프 예정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풀퍼퐁 히타 뛰어와서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앉으실걸 예상을 했어요 흠흠흠흠흠 흠흠 12시 20분까지가 타임 리미트입니다 겔러헤드 이 못된 겔러헤드님이 궁디를 팡팡 해드려야되요 그이건 메오님 내세상 횡신어퍼 실패했구요 나이스 슈우돌 에이앙 실패 카운터 여 카운터 무엇? 아니야 그래 커킥 막히고 커킥 좋다 커킥 막히고 마이너스 한 15정도로 하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단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원 투 풀 슈우돌 원 투 미들 하이 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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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문제때문에 가드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다 그죠 굿바이 필드 역가드 무엇? 원 원 발목 투포 샤스카 원투 나이스 카운터 좋아요 슈우돌 원투 미들 안잇 안잇 발동 다 됐는데 하단이피 엄청 빨리 나오나보네 웟 헐 캔슬했거든 이럴수가 이게 이렇게 되네 빰 노우 모 조 예 헤헤 모 조 헤헤 어디가나 화랑아 정신 좀 차리고 카운터 개소네 톡 오른잡기도 있죠 양잡으셨네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왼플라가 확정 크랩 에어레이드 아니 에이앙 안되구요 한 팩 싸움 남았죠 죽고 이런 이 스페인 양 에취 각오는 되지 않았습니다 라퍼르테띠기 라퍼르테띠기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제 귀에는 하단 슈 돌 원투미들 좋아요 쬐차기 실패 에이앙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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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어떻게 알았지 카운터 좋아요 택터스 실패 좌스카 이 뭣 아니야 왜 모 아니야 왜 스윙사 안나가 미치겠네 이거 지금 울거다 울어야 될 준비가 보태고 있죠 저 지금 울거에요 짜 ele 안되네 톡 망했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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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으으으으으으55 울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깐 울어야죠 이 못된 겔러헤드님은 겔러헤드님은 미게일이 아니라도 그 아랑전설 아이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화랑밖에 없습니다 아 너무 뻔했나? 난 오늘 기분이 나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기분이 나쁘셔서 제 공디를 팡팡하러 오시는 거군요 투 슈돌 아니 저거 왜 횡울 안피해짐 아니 슈돌 왜 안깔림 나니야 이럴수가 꽝꽝꽝 아프죠 톡 이럽션 좋았구요 빰빰빰빰 하단 차스카이가 왜 안나가나 죽고 오 이런 아니야 아니다 이 겔러헤드 음아 그걸 어떻게 피했지 미게리아스 피해지는 건가 저저거 피해지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헐 톡 하단 톡톡톡톡 슈 이런 이타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타도 있답니다 캡터스 좋아요 굿바이 우와 목숨 걸고 압박 플레이 한 보람 있죠 아니야 퍼스리 좋았구요 투 아니야 계속 아니래 뭐든지 다 아니래 아니다 이 악마야 꽝 원 투 오리야 오리야 사망 백댓시 어퍼 퍼플 로우 하이 앗 이건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불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흐름 잘 타고 있었는 거 같은데 슬픔 이런 갈렸죠 통신 서버 이래라 하라다 아 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업데이트 전후에는 항상 이렇게 서버 불안해하시더라구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카라다 고소해야겠네 인정 인정 백쟁이의 서핑의 퀘이사팔공이님 어서오세요 업데이트 준비를 하게 되거나 업데이트 예정이면은 서버가 이렇게 불안해져요 저는 그 안나랑 따고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서버가 불안해지는거 보고 이거 대규모 업데이트 예정이 있습니다 라고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갤러헤드님 어디 계시나 빨리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하아 사람들이 잔뜩 접속하고 계시네요 케케케 대기중입니다 배포를 서버 하나하나 내리면서 하나 보군요 업데이트하는 중에 이제 서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프로그래밍쪽이나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진 못하지만요 곰턱 다 돌아가요 빨리 빨리 칸타타 키위만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교주님 방에서 놀러오신 분이시네요 영감님 우리 영감님 칸타타 시리즈는 다 영감님 소속이죠 그래서 탈달곰님이 영감님 소속이라는 겁니다 파문이야 응 아니에요 echt 이제 15분 정도 남았죠 원코인 해도 역승단이나 아 강단이나 승강단이 안뜨릴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마이너스 한 2점정도 된거같은 느낌이네요 흠...맞네 아 1점인가? 백돼시 툭! 어퍼! 나이스 좋았다 플래싱 방금 벽걸이 조금 잘못 질 뻔한 실수가 있을 뻔했습니다만 다행이었죠 로하 캡터스 좋아요 발목 굿바이 하단 이런 아니군요 원투 투 슈우돌 원투 이런 아니야 뭐 다 아니래 맨날 양잡기 원 밟 고 저게 왜 안통했죠? 호밍 좌스카이 벽돌리기 시작 원투 아니 그게 왜 네 이걸 일단이 대단하다 꽝 행신 차스카! 아니 그걸 어떻게 막으셨죠? 발목 그만큼 맞으셨잖아요 마무리가 그만큼 되셨으면 안... 안 히! 아니! 그걸 어떻게 막았죠? 아뇨 각오되지 않았습니다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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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릇댁! 나 버릇댁! 죽어라! 호밍기 실패 포스리 원투 미들하이 톡 안되네 오해조 왜에에에에에에에에 톡 안되고 사망하기 직전 아니! 저게 왜 닿았지 으응 니 생각하는거보다 길어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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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돌 원투 실패 원투 아니! 아니! 상당히 비싸?! 헐 쩐다 사망 와장창 와장창 죽네 죽어 응 accountant 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샅달라 땡큐 팔로우메이 프리즈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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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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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drive 오리아 포스리 실패 반시계를 잡는군요 천재 천잰듯 턱 퍼펙트는 안됩니다 사망 도끼가 왜 안나가고 비상중단 킥이 나갔지 신기하네 알수없는 철권의 세계 에이앙 실패 노우 원투풀 아니야 노우 차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로우 뭐죠 뭔가 이상한데 오른잡기 안되구요 원투 로우 저기 겟라헤드님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지 나 다일 켰나 방금 저게 스탠딩에서도 나가는거야 헐 로하 투 슈빰빰 슈돌 예아 예아 그래 굿바이 페페 승승승 저도 가지야 와아 원투 빰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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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런 원투 따다 실패 노후 여왕 아우 아우 아아 방금꺼 아깝짜놈 매트 코인 떡나 가지야 하하 여러분 2타를 그 연계기 중에 2타 상단인 걸 앉은 다음에 기상기로 캐치하는 걸 연습하면 철권 실력이 확 넣는다고 말씀드렸다는 이유가 방금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거에요 슬픔 뭘 놓치고 있는거지? 난 오늘 기분이 나빠 어.. 프로페스터 맥코리아 뭐하는거지? 어.. 아주 좋은거에요 오른잡기 짜잔 이제 일어나실때 되셨죠? 아니야 뭐하는거야 하단 말로만 하단 하지말고 좀 막아봐봐 응? 레크로야 제발 좀 캐카스좋아요 로하풀꽝 에어레이드 2타로 메모리 굿바이 황이소 벨이 굿 메이비 아니.. 저게 갓기술에 상단에 피가 있으면 어떡해 슈돌 좋았죠? 엘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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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싱 낮은 벽광도 안되면 이 벽걸이 무엇 아니.. 공중 하단에 벽이 캡터스.. 망했죠.. 죽고 저걸 어떻게 앉았죠? 저였으면 겁나서 앉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.. 오후 오후 헐.. 니 원투 위드 맞으신다며 왜 개기시는거에요 저는 이해 안돼요 헐.. 오후.. 오후.. 헐.. 헐.. 죽고 대시가도 이렇게 늦죠.. 헐.. 휴돌.. 원투.. 쓰다가.. 혼나구요.. 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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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.. 아.. 카운터였죠.. 늦었죠.. 죽었나요? 아직.. 살았을 것 같네요.. ! 바이.. 파이.. 아 다행이죠.. 이 개물을 무찔러야 합니다.. 원투 미들.. 아니야.. 그런거 안썼어.. 원투 투.. 포스리.. 안되네.. 슈 돌 짜잔 벽인가요 x2 아직 멀었자노 벽 아직 너무 멀었자노 아미야 거기서 손나락이 왜 나와요 갑자기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슬픔 떡락 등장 승강당 같이 떴죠 이제 남은 시간은 6분 이거 원콘에 뒤집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네요 슬픕니다 멸망전 가자던가 길러헤드님 어디가시고 이 상태로 강등 당하면 끝나는 거죠 카운터 여기까지 확정 실화임? 실화임? 저런 콤보가 있었어 방금 초핏살기 보여드렸는데 못보셨죠 겔러헤드님은 헐 왜? 사망 헐 초핏살기였는데 그걸 안통하시네 아니 괴물아 양심 어디? 양심 있으면 이 게임하기 어렵죠 굿바이 굿바이 아니야 원투 캑터스 좋죠 원투 미들 나이스 안rijves 아니야 뭐하네 양잡기 이런 쇼 돌 에이앙 발설트러 퍼스리 아니야 막았어 못막음 못막은건 다붕음 사망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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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원 투.. 아 이런! 손나락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침착하게 과학선생님 호출해서 혼내드릴거임 노호우 노우 망했죠? 웨이브 아아 다행 원 투 풀 밤 하단 팝팝팝 플라찍기 실패 아니야! 슈돌 깔았어야지 바보야 으아 아니야 망해가는 중 샤프 아니야! 그런거 하셨어! 죽고 고생하셨습니다 생일선물 참 잘받았네요 갤러헤드님 갤러헤드님이랑 이제 안놀아야지 이제 갤러헤드님도 악마에 등극하셨습니다